아우 오빠 안 무거워? 뭐가 무거워 이게 대박이다 장난 아니지? 만져봐 진짜? 와 장난 아니다 오빠 장난 아니지? 진짜 멋있다 좀 덥다 그만 쉬었다 할까? 응 오빠 이리 와 자 땡큐 역시 쉬는 시간엔 커피야 가 우리 헤어지죠 뭐? 어? 야 신보라 어? 너 헤어지자고? 어 너 그런 얘기를 무슨 골프 헬스 합쳐서 6개월에 13만원 하는 헬스장에서 하네 지금 장소가 중요해?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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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 이거 좀 따주시겠어요?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정석원입니다 전 신보라에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 없는데요? 그때 그 뭐 저기 지영씨랑 같이 오시지 않았어요? 그거 보자고 이거 백 에이 말하지 말라니까 없습니다 아 없으시구나 그럼 저 어떠세요? 저 지금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 이러시면 안됩니다 저 진짜 괜찮거든요 운동하세요 네 원래 좀 그래요 야 어? 야 신보라 너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게 딴 놈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? 몰라서 물어? 완전 내 이상형이잖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야 야 야 나와봐 나와봐 야 이런 거 누가 못해 다 하는 거야? 이런 거 누가 못해 참 미치겠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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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하는 겁니까? 뭐하는 거야? 저기요 저 여자 내 여자니까 괜히 잘 보이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되겠는데요? 저도 신보라씨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진짜요? 하하 나 참 어이가 없었어 얘 어디가 마음에 드는데요? 하하 제가 원래 신보라씨처럼 긴 생머리에 S라인을 좋아하거든요 하하 하하하 눈 삐었어요program 이게 S라인이냐? 얘는 소문자 S도 안되요 얜는 그냥 I자예요 I자 원자 Number 그냥 쭉 나에 대해서 뭘 알아ay vi 쿠 슈ätze 마세요 네 positive 어우culos 좋죠 いう게 너무 무거우니까 아료 형이요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야야야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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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하는 거야 야 신보라 운동하는 거잖아 운동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좋아지는 거예요? 이게 팔 운동이거든요 여기 이두박근 여기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 두가요? 완전 돌다발이다 완전 돌다발이야 저 성원씨 저 복근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? 네 그래요? 돼요? 되.. 나 정답이요? 뭐 어쩜 그치? 신보라 신보라 딴 식스팩은 김북진 이윤석도 있어 야 요즘에 그리고 식스팩 없는 남자가 어딨냐? 오빠 없잖아 있거든? 있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봐 지금! 지금 봐! 지금! 어 딱 물어봐 잘라 더러워요 더러워요 보지 마세요 눈 개립니다 네 안 볼게요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? 야 신보라 너 정신 차려 이런 애들 호우대만 멀쩡하지 속은 그냥 꽝이라니까? 보나마나 뭐 옥탑방 같은 데 살걸? 아니 어떻게 알았지? 아 뻔하지 뭐 저기요 제대로 된 직업이나 있으세요? 보디가드입니다 왕세자를 모시고 있고요 아 너무 멋있다 자 그러면 저도 오늘 보디가드 해주시는 거예요? 오늘은 안되고 평생이요 나 몰라 뭐하는거야? 내가 전세계 무슨 짓을 했길래 뭐 이렇게 보따가고 내려요 지구를 구했나보다 내가 아니 내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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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헤어져 뭐? 야 아이 그런 말을 무슨 내 전남친 앞에서 하니 지금 창에서 와가지고 인형이야 왜 그러는건데 긴 생머리에 완벽한 대문자 S라인 딱 내 스타일이야 완전 아름다우십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저 운동해야 되는데 좀 비켜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이번에 여름에 비키니 입으려면 이거 잇몸 이렇게 기계하고 복근 미안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 진짜요? 땡큐 어디에 미쳤나봐 진짜 자 아 아 넌 아 그 히히힛 크키토 mogę